엘리아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고새의 대화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금과 빛밤 관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귀를 예비하라 보라 주님 흐릇하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믿음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예수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며 바위세 대화 또 주의 종 바위세 대화 예배가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우리는 추수할 일뿐 배워주 발수부터 고하이 돌아주니 흐릇하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믿음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돌아주니 돌아주니 흐릇하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믿음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돌아주니 돌아주니 흐릇하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믿음의 예행이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 돌아주니 흐릇하시고 나팔불대에 다시 오시네 이 믿음의 예행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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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아네 아멘 아멘 아멘